저에게 피아노는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위드 피아노 4단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김수아입니다. 일이랑 이런 거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약간 좀 우울감도 있고 되게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일도 좀 쉬고 할 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피아노가 생각나서 피아노에 엄청 활력이 좀 생긴 느낌이에요. 내가 하고 싶은 곡을 고르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 즐겁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워진 것 같아요. 그 음악이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준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도 있고 같은 수강생 분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. 강추합니다. 연주회 할 때 특히 엄청 행복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내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연주회를 하는 순간만큼은 무대에서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하루니까 되게 오랜 꿈을 이룬 것 같고 엄청 전율이 흐르더라고요. 저에게 피아노는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. 삶에 확실히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. 무언가에 몰두해서 몰입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피아노를 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게 즐거운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엄청 큰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어요. 막 두들기면서 치면 스트레스가 막 다 풀리고 그래서 삶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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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